한국어 코스프드 한국어 코스프드 한국어 코스프드 한국어 코스프드 한국어 코스프드 한국어 코스프드 보통 encontrar 공연하는 지민은 를 봐 가지고 가는 경우 여기엔 예전의 신경 안에서 parents를 봐서 특별히 나가고 CER에서랑 같이 데이트하러 왔어요 저는 일단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살을 꼭 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일단 안정을 좀 찾고 싶습니다. 군대 전역한 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는 좀 제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2018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다 건강하고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. 건강이 최고니까.